우리 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이 강의 순서를 우리 문화재단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가 저는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이라는 작품을 강의 준비를 했는데 순서상에 지금 제가 실수로 착오가 순서를 보내드릴 때 이메일로 보내드릴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동사람들을 아마 오늘 순서로 알고 읽어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스케줄표를 두 번 보내드렸는데 한 번을 이렇게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내드린 것을 지금 이렇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을 강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마당 깊은 집을 오늘 먼저 하고 이번 학기 원미동 사람들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도 이번 학기의 강의 순서에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째 강의 때 공부한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과 서정인 작가의 강 이라는 작품의 시대적 맥락은 역시 1960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은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휴전 직후에 피난민들의 애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가 지난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작품성 두 번째 문학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준인 시대적 맥락이 아주 잘 형상화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를 해보니까 우리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문학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본강의와 심화강의 이렇게 두 단계로 오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강의를 먼저 진행하고 이어서 심화강의라고 해서 지금 출력에서 배부해드린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기본강의고요 두 번째 자료는 좀 심화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일 작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1942년생이고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는 진영에서 출생했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영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 마당 깊은 집에 주인공 길남이의 자전적 소설 그러니까 김원일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회상하면서 서술하고 있는 이 작품에 비추어 보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주인공 나로 등장하는 길남이가 진영에서 출생했다고 나와있거든요 대구에서 이제 그러나 대구로 가서 가족들과 생활하는 그 에피소드들로 이 작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김원일 작가의 작품 경향은 실존적 경향의 초기 소설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작품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유년기에 체험한 6.25 전쟁 이것은 김원일 작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흔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상처 뿐만 아니라 삶의 물질적 물질적 부분까지 송돌이채 큰 상처를 주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시대적 맥락이 잘 나타나고 그것을 소설로 형상화하는데 분단의 비극 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비극을 형성화하고 파헤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원일 작가의 중심 작품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단 작가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중 대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마당 깊은 집인데요 평모가정 이것이 실제 김원일 작가가 체험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부재한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고 이북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월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각 개개인마다 다 경험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길남이라는 주인공의 가정도 아버지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한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 민족 전체의 경험에 부합하는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 아버지가 부재한다고 하는 것은 북건 아버지의 권한 뿐만 아니라 권위가 우리 사회 전체에 한국 사회 전체에 뿌리 뽑히는 그런 정신적 상징성을 갖거든요 그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이 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은 대구라는 지역입니다 자전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반드시 경험한 것만을 사실 관계만을 서술하진 않죠 그럼 그것은 이 소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실화죠 실화 그래서 논픽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소설은 픽션입니다 즉 허구의 얘기가 소설의 기본 특성인데 그럼에도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진 소설이 있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이 작가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실화를 토대로 그러나 허구를 가미하겠죠 소설이기 때문에 100% 실화는 아니겠죠 그러나 실화에 근거해서 허구를 가미한 상상력을 가미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거리만 가지고는 소설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뼈대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줄거리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성은 구성상의 특성은 보통 이 작품은 장편소설이거든요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보통 중심서사 즉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보통은 장편소설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야기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장편소설을 이루죠 근데 이 작품의 중요한 구성상의 특징은 중심서사 즉 중심이야기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여러가지 사건들을 에피소드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는다면 세태소설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6.25 이후에 이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 영남지역에 피난 온 이북에서 피난 오기도 하고 아무튼 전쟁을 피해서 피난 온 사람들의 그 애환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세태를 소개하는 식으로 수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서사가 사실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두가지 줄기의 이야기 줄기 줄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줄거리는 바로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소설이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번째 줄거리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길람이라는 주인공 1인칭이죠 나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전체는 어른이 된 길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식으로 서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시점 서술 방식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이 당시의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어른이 된 1인칭 주인공이 과거의 어린 시절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전체 당시의 현장성을 기억을 통해서 회상을 하는 그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소설을 읽어보면 30년이 초반부에 30년이 지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는 회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 30년 동안에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 전쟁 이후에 이 시대상을 시간이 지난 3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회상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소설은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방식 시점이라든지 화법이라든지 기법도 같이 이해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고요 동생 둘 남동생 둘 누나 한 명 어머니까지 있는 새빵사리에 다시 장관동이라는 마을에 큰 부잣집에 아래채에 새빵사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겪는 1,2년 동안의 경험을 상당히 생생하게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한 자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경험한 것도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소설이니까 허구를 가미했을 텐데 이 기억에 놀라운 기억력으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세태를 그 당시 피난사리의 세태를 서술하고 묘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현장성 생생함 소설은 사실은 그러한 디테일한 데서 오는 실감 실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현실감이죠 현실감 리얼하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시청하면서 감탄하는 어떤 측면 중에는 리얼하다 그렇죠 현실에 부합한다는 거죠 현실에 그만큼 근접해 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의 힘으로 이것을 회상하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인집이 위채고 아래채에 내 식구나 내 가정이나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쟁 피난민들의 애완이 이런 이 집 전체가 마당이 깊기 때문에 그만큼 부잣집이고 큰집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사람들이 이웃사람들이 다 마당 깊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집이죠 그래서 아래채에 내 식구가 내 가족이 세대로 살고 있고 위채에는 또 여덟 식구가 또 식모 안식까지 살고 있는 이런 마당 깊은 집입니다 그 배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것이죠 수인집 아저씨는 이 대구 변두리에 공장을 방지 공장을 아마 이런 것은 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1950년대 대구 근처에 방지 공작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아마 전쟁 특수도 있었겠죠 그죠 군복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것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위채와 아래채라고 하는 이 집의 마당 깊은 집의 이 공간적 구조는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문학과 예술작품은 해석에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독자들이 시도할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잖아요 파악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바로 이 구조 자체가 이제 일단 전쟁 통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이 빈부격차가 이 집 구조 자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반드시 1950년대에만 국한되는 시대상은 아니겠죠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경제적 이제 차이인데요 뭐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이런 주제는 이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주제 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도요 그러면 뭐 쉬운 예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죠 그리고 큰 상도 받았고요 감독이요 그런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지배하는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입니다 바로 지하층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자집에 섬여들어 가지고 이 지하실에서 그렇죠 땅굴을 팔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주인집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원화된 관계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영화의 주제의 일부를 이루겠죠 그렇다면 이 작품의 마당 깊은 집의 이 구조도 공간적 구조 즉 위체와 아래차라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을 오늘 저의 강의도 참고하시고 작품을 꼭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저씨는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주인이고 주인 아주머니는 제 부잣집이니까 주로 집에 살림을 하진 않고 바깥에서 개준으로도 하고 무슨 금원방도 운영하고 이렇게 부유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마님은 이제 이 주인집 아저씨의 어머니겠죠 그렇게 이제 살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살림을 도와주는 안시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아들이 또 있습니다 셋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나중에 어떤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중학교에 가야 될 나이인데 어머니가 뒤늦게 이 대구에 왜냐하면 왜 떨어져 살았나 하면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가족들을 근사해 식구도 많고요 4명이나 되는 자식을 근사해야 되니까 그래도 장남인 길남이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친척집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야 될 때가 되니까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에 초반부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로 왔는데 어머니가 입학할 시기가 지났으니까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1년 동안은 내가 신문파리를 하면서 이 사회 경험도 가장이니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맞이 못해서 이 주인공 길남이는 신문파리를 하면서 이 각박한 현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여러 경험을 하는데 주로 이 경험은 이 마당 깊은 집에 여러 식구들 다른 식구들 또 뭐 사람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을 같이 이 마당 깊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중에 장마철이 되니까 어머니는 주로 이 대구에 요리집이라든지 좀 부유한 어떤 어떤 기생들의 옷을 바느질해주는 조선옷을 손질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니까 이 일거리가 뜸해져서 이제 이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 중에 하나는 이 가난으로부터 오는 배고픔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리얼한 거죠 이 가난한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 피난민들에게는 너무 생활 실전에 그렇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배고픔이니까요 그래서 점심을 굶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결정이죠 어쩔 수 없이 점심을 한 끼는 안 먹는 것으로 그만큼 이제 배고픔이 이 주인공과 이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이 아래체 사람들에게는 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장마비가 마당 가득 그래서 마당 깊은 집인데 마당 가득 넘쳐나서 위기에 처하자 이 아래체 사람들이 다 협동해서 물을 마당에 고인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그런 일도 벌이게 됩니다 이것도 에피소드로 지나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도 위체와 아래체의 그런 사고방식의 차이 그렇죠 그리고 아래체가 그 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도 있습니다 새대로 살고 있는데 위체는 물이 차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생존이 위급한 아래체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조를 나눠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기르나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또 이제 어머니 바느질 일값이 늘어나니까 이제 나는 신문 8일을 하다가 이제는 운이 좋게 배달원으로 승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고 생활에 밀착된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 작품 전체를 계속 전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는 주인집 노마님이 아래체 중에서 한 집을 비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자 중에 첫째 손자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유로요 그러니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다 이제 피난 온 네 가족 중에 한 집을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라는 것이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이 식솔들을 이끌고 어디 다른 새빵을 구하기도 어렵고 거지처럼 나앉아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나 하면 길라미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렇게 평소에 절약하고 점심까지 굶기로 하고 이랬던 분이 갑자기 겨울 뗄까 뭘 한 트럭을 그 트럭이 아니겠죠 한 이 뭐라 그러죠 리어카 한 리어카 주문을 해 가지고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죠 이렇게까지 쌓아 놨는데 우리 집을 내쫓을까 라는 어떤 그런 기발한 생각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장작 겨울 뗄까 장작을 내 집이 서로 경쟁 그러고 나니까 서로 쌓아두는 그런 결국은 복잡하게 이 스토리는 복잡하게 전개되다가 결국은 제비뽑기를 하는 것으로 이 마라님의 명령을 이 집 주인 아주머니가 실행하는데 제비뽑기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주인공 길람이 어머니가 그 제비를 뽑게 되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에피소드 위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를 지배하는 것은 역시 이 이 시대 6.25 전쟁 이후에 이 피난민들의 애환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성 이런 것들입니다 궁핍판 시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조금 줄거리를 요약하면 세 들었던 세 들었던 사람들은 약속기간을 채우고 모두 떠나고 나는 신문배달을 하던 중 마당 깊은 집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슬픈 생각에 빠진다 이것이 이제 거의 거의 결말 부분입니다 상당히 줄거리를 많이 압축한 셈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세밀한 학습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보고요 자 두 번째 줄거리는 첫 번째는 어머니와 주인공 아들 길남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제가 아까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숨어있는 부분은 아버지의 부재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어머니와 이 장남인 길남 사이에 아주 알기 어려운 갈등과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이 길남은 워낙 어머니가 완강하게 자기를 사회생활로 내몰고 아직 이제 중학교가 입학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각박한 세태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장남이라도 잘 현실에 적응해서 이 가족을 근사해야 된다는 그런 또 책임감이 있었겠죠 그것은 아마 이 소설에 이 등장하는 어머니와 길남의 관계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6.25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역시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부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와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 작품 속에서 하나의 줄거리를 이룬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작품의 위채의 주인집 사람들하고 아래채의 내채나 되는 아래채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 이것이 이제 또 이 작품의 또 하나의 줄거리를 이룹니다 조금 살펴보면요 아래채의 첫째 방입니다 역시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아 미안합니다 경기도 그래서 이제 경기댁이라고 이제 부르는 첫째 방입니다 경기댁 가족입니다 역시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 집 가족뿐만 아니라 이 첫째 방 경기댁 가족도요 그런데 딸 미선이는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건실한 그래서 낮에는 미군부대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어 환복 옷을 두 번 갈아입는 거죠 아침에는 출근복을 입고 오후에는 학교 가기 위해서 학생복을 입고 그런 어떤 미선이의 건실하든 그리고 착실하든 미선이는 멋쟁이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나중에는 미군과 결혼해서 도미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사실은 상당히 시대상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경기댁 즉 미선의 어머니는 나중에 여러 고통도 겪고 불행도 겪고 애한도 겪고 이 이야기가 즐거운 얘기보다는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의 생활이니까 그러나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 고통스럽고 불행한 사건들을 전혀 감정에 개입 없이 아주 잔잔하고 담담하게 서술함으로 해서 오히려 이 작품이 품격이 살아납니다 이제 감정을 이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효과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작가 김원일 작가가 이 소설의 서술자를 어른이 된 길남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서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담하게 회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작품의 상당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미선이 미군과 결혼하여 도미하는 사건은 그나마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어려운 사건은 아닌 숙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더 힘든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둘째방 둘째방에는 장교였다가 상위군인 즉 부상을 입고 퇴역한 장교 식구가 삽니다 그래서 이 상위군인은 상당히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왜 그 부상이 상당히 신체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신체가 상당히 트라우마를 보여주고 이것도 전쟁의 참상 같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시대 전체에 상징성을 갖는다 육체적 상처 정신적 상처라고 하는 것이요 그 1950년대 우리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상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방에는 평양 백이 사는데 여기에 딸이 하나 있고 또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태시가 이제 상당히 이 작품 속에서 이데오로기 문제를 확 결부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상당히 이제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사상에 뭐라고 할까요 몰두해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죠 지금 이제 이 전쟁과 전쟁의 원인 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의 참상 그리고 이 분단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이념적인 사상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현실 자체가 너무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정태씨가 작품 후반부에 가면 월북을 시도하게 되고 사상금으로 간방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고초를 받게 되죠 경찰대로부터 고초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당시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 자체가 이데오로기 좌우 그렇죠 좌우 이데오로기 사상 대립으로 원인이 되었고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대리전을 우리 한민족이 북한과 남한이 버렸기 때문에 그 이데오로기적 문제를 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김원일 작가는 그 이데오로기적 문제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상당히 잘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파든 우파든 어느 이념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자기 입장을 세워서 다른 쪽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당시에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이 비극과 불행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사상문제 이데오로기 문제를 균형있게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다루는 거죠 이것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줄거리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시점으로 어떤 기법으로 어떤 수술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소설이 형성화되고 있는가 기법적인 측면을 항상 같이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상적인 혹은 이데오로기적인 측면에서 균형감각을 갖게 되는 이 기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주인공 길남이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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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에서 나라고 등장하는 인물이 1인칭입니다 그런데 1인칭이 이 소설 전체의 사건과 모든 주제의 핵심 인물 즉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보다는 관찰자로 등장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경험했던 주변의 환경과 전쟁 이후의 고통과 주변 인물들과 이웃들과 위체의 주인집과 아래체의 가치 그러니까 어리숙하고 아직 세상을 좀 모르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이 사건들, 이 에피소드들을 다 다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데어리기가 뭔지 모르는, 사상이 뭔지 모르는, 자파와 우파가 뭔지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관찰자적 시점으로 이 서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균형감각을 갖추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술자의 시점과 입장을 채택해서 1인칭을 채택할 것인지 3인칭을 채택할 것인지 3인칭 중에서도 작가 관찰자인지 작가 전지적 관점인지 지금 이 경우는 1인칭인데 1인칭인 경우도 1인칭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1인칭이 관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승현님들도 다 잘 아시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 있죠. 그 1인칭 주인공이, 1인칭 화자가 세상물적 모르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구 사이에 오고 가는 뭔가 묘한 애정관계를 관찰하는 식으로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작, 소설이 뭐라고 할까요? 묘미가, 묘미가 살아난 거거든요. 이 작품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 길람이라는 1인칭 화자가 뭐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로 이 정태 씨가 이러한 사건을 주도하고 또 그래서 그 집안이 평양댁 집안이 아주 고초를 겪는 이러한 경험도 이러한 사건도 상당히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뭔가 세상 모르고 사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관찰자 입장으로 서술을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1인칭 화자 길람이가 어리숙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이 정태 씨가 이데오르기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초를 겪는다. 이것이 당시에 한국의 분단 민족의 어떤 애환과 고통이 이 정태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압축되어서 나타난다. 이런 것을 독자들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가는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화자를 설정하는 거죠. 화자를 어린, 물론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어린 시절의 화자 입장에서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잘 모르던 1인칭 화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다 서술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한 작가, 김원일 작가의 방법론이죠. 어찌 보면 이미 30년이 지나서 지금 회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상하고 있는 이 시점을 중심에 놓고 이 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 정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다 판단할 수 있겠죠. 사상적인 면이나 이데오르기 면이나 자파 사상이든 우파든 이런 지금은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 됐지만 그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다 묘사하는 게 아니라 당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작품이 더 당시의 현장성 혹은 생생함, 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본 1950년대 한국의 시대상이죠. 그리고 세태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김천댁과 함께 월북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태 씨가 김천댁은 가보고 정태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아마 사상적으로 뭔가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북을 시도하고 연문설도 돌기도 하고 그래서 탈북... 월북이겠죠. 이건 오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월북에 성공한다. 김천댁은 성공하고 정태 씨는 미수에 거쳐서 감방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1945년 해방,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볼 때 1945년 해방 이후에 1950년 유교전쟁이 벌어지는 그 5년 정도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는 사상 대립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좌파사상과 우파사상의 치열한 대립이 우리 사회 전체를 소용돌이 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의 힘의 텀바구니 속에서 유교전쟁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것은 그 유교전쟁이 휴전이 된 직후에 피난민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좌우사상 대립이라고 하는 1945년 이후 지금 50년대 초반까지 아주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팽창해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 문제를 이 정태 씨와 김천댁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김천댁이 방을 빼고 거기에 평양댁의 정태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작품의 후반부는 어느 정도 이 격동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약간 지난 이후에 후일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길남입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출판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출신 여자와 결혼해서 대구로 다시 휴가를 얻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30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민내과 의원을 발견하고 40대 후반이 된 미니형 여기 같이 마당 깊은 집에서 살던 인물들입니다. 정태가 김천댁과께 월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을 알게 되고 형량을 채워서 석방되었는데 전향 거부로 보안, 감호, 처분을 받아서 소감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로서만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에 깊숙이 들어간 건 아니죠. 이 화자 나는 이데오로기적 사상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건 아니고 그것을 외부에서 관찰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의 비극과 고통과 애환의 현장을 관찰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길남은 화자는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줄거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아래체 네 집의 복잡한 가족관계들 그리고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두 번째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한국전쟁과 또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김원일 작가에게 상당히 이 마당 깊은 집 이외에도 많은 작품을 썼는데 주로 김원일 작가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에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형성화한 이 작품을 포함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제전이라는 작품도 있고 겨울골짜기 이런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한 편만을 유교전쟁과 분단의 비극을 다룬 게 아니라 여러 작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 평생을 자기의 주제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전적 요소가 이 작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가서 이산가족이 되죠. 실제 김원일 작가의 그래서 어머니와의 이 관계는 거의 80% 이상은 실제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 깊은 집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썼다. 그만큼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어찌 보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전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당 깊은 집뿐만 아니라 불의 제전, 겨울골짜기 같은 대표작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작들을 관통하는 것은 역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사건이었던 6.25전쟁 그리고 분단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민족의 비극을 소설의 주제로 평생 다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25전쟁 직후에 개인의 비극이 그러나 다양하게 그래서 이 세태소설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룰 때 그걸 말 그대로 주제로만 다루면 어떤 이념적으로 다루거나 사상적으로 다루거나 무슨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다루면 그것은 소설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김원일의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설로 성공한 것은 이런 아주 무게 있고 거창한 주제잖아요. 사실은 전쟁과 분단과 이런 우리 민족 모순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그 모순도 있어요. 아까 빈부격차도 이 작품에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해석을 새롭게 해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 분단, 민족 모순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왔어요. 실제 중심 주제는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기업을 되살려가지고 정말 작은 얘기도 재현해냈다고 할까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걸 그대로 재현해냈다. 물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화도 있지만 상상력도 가미되어서 그게 소설의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설이라고 할 때 소자가 한자로 적을 소자를 씁니다. 왜 작은 이야기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소자를 씁니다. 소자. 그것은 소설의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이 시시콜콜한 작은 얘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어로는 작다는 뜻을 쓰지 않거든요. 픽션이라고 쓰거나 노벌이라고 쓰거든요. 영어로는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씁니다. 픽션은 허구라는 뜻을 많이 갖고 있고 노벌은 이제 소설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소설이라는 장르를 말할 때 노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도 적다라는 뜻을 가진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할 때 물론 이건 우리 한국에서만 그렇게 쓰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소자를 씁니다. 그 번역은 어찌 보면 이 장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을 소자를 썼다는 것은 이게 소설의 중요한 특징은 거창한 얘기더라도 작은 얘기를 통해서만 거창한 주제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의 마당 깊은 집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이러한 가족사 소설이라는 또 하의 유형이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소설을 유형으로 나눌 때 불량으로 나눌 때 우리는 단편 소설, 중편 소설, 장편 소설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장편 소설을 또 이제 성격, 속성으로 나눌 때 또 거기서 대하 소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큰 대자를 쓰고 강물 하자를 씁니다. 큰 물처럼 흐르는 소설을 대하 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편 소설보다 사실은 더 불량이 커지는 거죠. 대하 소설. 그럼 우리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작품 예를 들면 그 위에도 대하 소설이 많지만 대하 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소설 장르를 유형으로 볼 때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볼 때 이 장편 소설 중에서 가족사 소설이라는 유형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장편 소설인데 대하 소설까지는 아니고 작품의 불량으로 보면요. 장편 소설이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조금 더 속성으로 따지면 가족사 소설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나의 관계가 사실 이 작품에 상당히 중요한 구조를 이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195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길람이 가족 말고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 이렇게 에피소드로 다 보여줌으로 해서 다양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가족사 소설의 성격도 좀 있고 세태소설적 성격도 있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개인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창한 무슨 민족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건 이 작품도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 전체의 고통과 상처를 말 그대로 분단소설이라고 대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김원일 작가가요. 그런데 그렇게 무겁고 큰 주제 거시적인 주제이더라도 실제 소설이 성공하려면 실제 실감이 나도록 실제 현실감이 생기도록 하려면 시시코코라는 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작은 얘기들이 아주 실감나게 잘 묘사되어 있고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제 작품을 읽어보실 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인의 비극 다양한 개인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시시콜콜이 즉 소설답게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되고 다양한 에피소드로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중에 가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든 그것은 이제 전쟁의 피해 혹은 참상이기도 하죠. 전쟁 통해 더 가난을 경험하고 그 가난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배고픔입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방사리에 고초를 겪고 또 거처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에서 보여주는 것은 역시 상의 군인들 그리고 참전 군인들 그리고 사상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상범으로 몰려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 우리 민족의 비극을 또 역시 보여주는 이데오르기적 대립 속에서 역시 아버지를 일죠. 그리고 전쟁과 가난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방의 상의 군인 역시 장교였지만 부상을 잃고 퇴역하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래서 힘들게 가족들과 살아가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외상장애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실향 그렇죠?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우리가 피난민들의 삶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고처와 애환과 고통들을 다 이제 보여주죠. 자, 이거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어디서 구해서 여기서 한번 실어봤는데요. 이게 실제 실제 1950년대 초반에 대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 이런 풍경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에도 그렇죠? 부산에도 바로 이러한 피난의 촌이 피난민들의 색방사리가 아주 리얼하게 펼쳐졌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상황이 아주 실감나게 잘 형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인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장 역할을 부여받지만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장남 역할을 어머니의 일종의 억압 강압이 못 이겨서 아직 이제 중학교 갈 정도의 나이니까요. 그래서 신배달부터 시작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이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심정이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구박도 하고 이렇게 야단투치고 싫은 소리만 하고 나가서 신문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출을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가출을 하게 돼요. 결국은 집에 다시 돌아오죠. 어머니가 이 길남을 다시 찾아서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니가 악착같이 이 장남을 키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어머니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여러 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심 줄거리가 중심서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굳이 줄거리 두 개를 정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와 나의 관계라는 줄거리와 이 아랫방 내 집 사람들의 여러 에피소드 이 두 가지가 이 소설의 큰 줄거리니까 핵심 줄거리 핵심 줄거리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길남보다 어머니에게 더 이 소설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남민 시절에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고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어떻게 가족을 건사하면서 고통을 이기고 견디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이 이제 이 작품에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길남민의 경험보다 어머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여러 말들 중에서 주제가 언전중에 표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남민은 아직 세상 모르는 순진한 아이의 시선이고요. 이 어머니가 이 시대 세태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넋두리를 하는 거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중심 주제 같은 것들이 언전중에 노출이 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두 번째 복사물 살펴볼 때 자세하게 제가 그 작품 텍스트도 인용을 했거든요. 텍스트 인용을 한 걸 같이 살펴보시면 더 조금 실감나게 이해하실 겁니다. 왜 어머니가 이 작품에서 이 길남미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길남미가 주인공인데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어머니가 실제 더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죠. 바로 악착같이 정말 가족을 근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길남미 특히 이제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훈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남미가 오해까지 하죠. 나는 어디서 아버지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데리고 온 자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오해를 합니다. 점심도 안 주고 구박도 하고 나가서 신문 팔아서 돈 벌어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안 보내주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가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오해 뭐라고 할까요? 비판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장자의식이거든요. 장자 즉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다시 뭡니까? 다시 세우고 우리 집안을 너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너가 사회에 나가서 빨리빨리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가 하고 있고 그걸 길남미 집중적으로 훈육을 시키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가부장의식이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가장이고 가부장이었을 텐데 어머니의 사고방식 속에는 장남에게 이 집안을 맡겨야 된다는 가부장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이 작품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가부장의식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다른 비판적으로도 한 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이 작품 속에서. 그러나 부재의 방식으로 이 작품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특히 이 작품뿐만 아니라 이 길남과 어머니로 중심으로 한 이 가족에게 그리고 이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집이 아주 이 마당 깊은 집만 해도 여러 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 현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상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이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이데오르기를 쫓아서 월북하는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거의 실제 자전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김원일 작가의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일이 현실 속에서 경험한 자신의 그러한 아버지 부재와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런 소설적 주제가 싹뜻고 그것은 이제 한 가족 사적 비극이 아니라 우리 민족 사전체의 비극으로 이걸 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술로 성화시키는 거죠. 자기로서는 한 개인의 상추고 비극이지만 이거 우리 민족 전체의 상추와 비극으로 형성화하는 방법은 예술로 이것을 여러 가지 예술이 있겠지만 김원일 작가가 선택한 것은 소설 서기를 통해서 이것을 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소설 공부하면서 제목으로 삼은 것이 시대의 자화상 그리고 우리 시대의 소설 이런 제목을 삼은 것도 바로 그 핵심에는 개인의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우리 민족과 국가 전체의 상징으로 형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예술 창작이다. 소설 창작을 통해서 김원일 작가가 그걸 시도한 것이죠. 태역 장군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김천댁은 결국 이런 정말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태 속에서 정태시와 함께 올북을 시도한다. 이것도 상당히 이 두 사람은 이데오로기적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대적 맥락을 우리 시대의 맥락을 1950년대 특히 맥락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오로기 문제도요. 이제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 직후에 분단의 현실을 특히 자전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마당 깊은 집은 전후 한국 사회의 어떤 멍축이다. 그 집 하나의 축소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이러한 소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외국 소설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시대 혹은 한 사회의 전체적인 총체성을 엉축해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하나의 공간 속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상징성 시대적 상징성을 갖는다. 이 작품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집 의 모습은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엉축된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속에 인물들이 다 정직하고 뭡니까 뭡니까 정의롭고 또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고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안의를 위해서 다 이제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집이 색방살이 네 집 중에서 한 집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죠.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대 자체가 그런 인간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만적인 어떤 시대의 불행한 모습들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성장서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또 여러 소설을 유형별로 나눌 때 성장소설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는 다른 용어로는 입사소설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입사 입은 들어갈 입자고요. 사자는 사해할 때 사 그러니까 사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사해에 진입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이런 뜻입니다. 입사소설 성장소설이라는 용어나 입사소설이라는 용어나 비슷합니다. 이 작품은 성장소설 입사소설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어른이 돼가는가 그 과정에서 경험한 주위 인물들의 사건들 에피소드들 어머니하고의 관계 자신의 모습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주인공 나의 성장소설을 통해 독자들과 자기 연민의 공감대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민도 느끼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며칠을 굶었으면 이 주인공이 갑출을 해서 하도 배고프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국수 같은 걸 집어먹는 장면이 잠깐 나오거든요. 나도 저 상황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에 포함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저 상황이라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런 연민 혹은 공감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중구조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사적인 혹은 가족사적인 얘기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시대사 시대의 모습으로 시대의 자화상으로 그려냈다. 그래서 역시 전쟁이 나은 어떤 후유증 전쟁의 상처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비루한 누추한 일상들을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이 우울하고 참담한 분위기인데 그러나 그렇게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담담하게 그려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너무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독자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담담하게 그리니 묘사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는 뭐예요? 이 장치라는 게 중요한데 장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는 소설 기법입니다. 바로 시점을 이미 어른이 된 시점에서 가거를 회상하는 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담담한 어떤 말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관찰자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화자가 길람이라는 화자가 나라는 인물이 관찰자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핵심에 깊숙이 들어가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그걸 관찰하고 주시하고 그러는 역할이니까 바로 이 간접적인 경험과 체험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자기 경험도 있죠. 자기 경험도 있지만 주변에서 더 정말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의 애환을 관찰자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이 작품의 상당히 중요한 장치다. 기법이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개인적인 것 그리고 어머니하고의 갈등도 이 작품에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건 조금 있다가 심화학습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머니하고의 갈등은 결국 이 작품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머니와 나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부정의식과도 연결되지만 전쟁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부성의 부재 그것과 관련된다. 핍진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생생한 현실감 이런 뜻입니다. 현실에 딱 다가가는 것 추상적으로 간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것을 핍진성이라고 그럽니다. 전쟁 소설도 많지만 그리고 분단 소설도 많지만 이 소설이 다른 전쟁 소설 분단 소설보다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현실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면에서는 경험이란 게 소설 창작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경험하고 물론 경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험한 것 플러스 상상력인데 경험이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 현실감을 얻기 위해서 모자 갈등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이 더러운 세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넋두리처럼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이 더러운 세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소설의 주제와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머니의 넋두리 속에서 주제가 언전중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세월이라는 것은 역시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이죠.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인 가족으로서는 아비 부재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화자 길남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통은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잔소리와 야단치는 것인데 혼죽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옴표가 있는 것은 작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앱이 없는 집안의 장자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다구치는 거죠. 계속 몰아세우는 겁니다. 신문팔이 해서 돈 벌어오라 뭐하라 장작도 펴라 주인집은 장작패는 일꾼을 들여가지고 겨울 라는 장작을 사흘 사흘에 걸쳐서 패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머니가 길남의 한테 가서 유심히 어떻게 장작 패는지 보고 오라는 거죠. 우리집 장작은 너가 패야 되니까 우리는 일꾼들 돈이 없다. 너가 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구치니까 그런데 이것도 1950년대만 그렇게 했습니까? 70, 80년대 지금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상 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장남을 훈육하는 것 특히 아비 없는 집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상징적 풍경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 시대에 전쟁 이후에 이 시대에 그래서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 이런 말이 계속 가부장 의식도 보여주고 또 장자 의식도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억압감을 받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은 자식은 아니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일지도 모른다. 가짜 엄마다. 개모다. 이런 생각을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이런 심리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그건 가짜 심리일 텐데 그 당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서술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나와 엄마의 화해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 장편소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사실은 에피소드 위주로 아주 잡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콜콜한 디테일을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 잡단 일상입니다. 에피소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잡단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적을 썼자 그 소설에 충실한 작품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특성이 에피소드 위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장편소설의 서사적 어떤 동력이라고 할까 힘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데 오히려 사실적 힘 디테일의 힘 세밀한 어떤 사실성 그것이 이 작품의 장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학습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잠깐 휴식한 후에 조금 심화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